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4학년 2학기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5차시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수학책 60쪽과 수학익힘책 38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2번 차시를 공부하기 전에 자연수 1, 10, 100, 1000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1, 10, 100, 1000 1의 10배는 10 10의 10배는 100 그리고 100의 10배는 1000 거꾸로 가겠습니다. 1000에서 10분의 1을 하면 100 100에서 10분의 1을 하면 10 10에서 10분의 1을 하면 1 그럼 2번 차시를 시작해 볼까요? 2번 차시에서는 소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소수의 크기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0.1, 0.01, 0.001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남학생이 박터트리기 대회를 떠올리고 있네요. 슬기는 박터트리기 경기에 쓸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 종이를 작게 잘랐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종이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처음 종이의 크기와 자른 종이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슬기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박터트리기 경기에 쓸 종이 꽃가루를 잘랐습니다. 자르기 전 처음 종이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1이라고 했죠. 1입니다. 슬기가 첫 번째 종이 1에서 열등분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분홍색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열등분을 했습니다. 연두색은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열등분 했네요. 주황색은 1000분의 1입니다. 소수로 나타낸다면 1, 0.1, 0.01, 0.001이 됩니다. 자른 종이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요? 0.1, 0.01, 0.001입니다. 두 번째 종이의 크기가 0.1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을 10등분했기 때문에 처음 종이 1을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1입니다. 세 번째 종이의 크기가 0.01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1을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01입니다. 1, 0.1, 0.01, 0.001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1에서 10분의 1을 하면 0.1이 되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면 0.01이 되고 그것의 10분의 1은 0.001입니다. 0.001이 10개가 모인다면 0.01이 되고 0.01이 10개가 모이면 이만큼이 이렇게 0.1이 되고 0.1이 10개가 모이면 1이 됩니다. 1에서 10분의 1을 하면 0.1 그것의 10분의 1은 0.01 그것의 10분의 1은 0.001입니다. 1 나누기 10은 0.1 0.1 나누기 10은 0.01 0.01 나누기 10은 0.001 거꾸로 0.001에서 10배 곱하기 10을 하면 0.01 0.01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0.1 0.1이 10배가 되면 1 1의 10분의 1은 0.1 0.01의 10분의 1은 0.01 0.01의 10분의 1은 0.001이 됩니다. 0.001을 10배 하면 0.01 0.01을 10배 하면 0.1 0.1을 10배 하면 1이 됩니다. 1은 0.01에 0.01에 10배 10배 하니까 10배가 2번이면 10 곱하기 10은 100배야 1은 0.001에 10배가 1이니까 100 곱하기 10을 하면 1000배야 0.01의 10분의 1은 0.01에서 10분의 1을 하면 0.01이야 0.01의 10분의 1은 0.001이야 3.0의 10분의 1은 0.3 그것의 10분의 1은 0.03 그것의 또 10분의 1을 하면 0.003이 되겠죠 또 10분의 1을 하면 0.0003 0.523의 10배는 5.23 5.23의 10배는 52.3 소수점이 1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소수점이 1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 3.0의 10분의 1을 계속 구하면 얼마가 되나요 3.0의 10분의 1은 수가 점점 작아지는데 0.3, 0.03, 0.03, 0.003, 0.00003, 0.00003 이렇게 되겠죠 0.523을 계속 10배 하면 얼마가 되나요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데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한다면 0.523을 10배 하면 5.23 그것의 또 10배를 하면 52.3이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소수를 10배 하면 수가 점점 커지고 소수의 10분의 1을 구하면 수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소수를 10배 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왼쪽으로 한자리씩 이동하고 소수의 10분의 1을 구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오른쪽으로 한자리씩 이동합니다 0.00001이 있을 때 이것을 10배를 하면 소수점이 여기가 찍히고 또 10배를 하면 여기가 되고 또 10배를 하면 이렇게 되고 또 10배를 하면 이렇게 돼서 1이 됩니다 반대로 1의 10분의 1은 왼쪽으로 소수점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10분의 1을 하면 0이 하나 더 생기고요 또 한 번 더 10분의 1을 하면 이렇게 소수점이 이동합니다 0.001 흰색 종이 한 묶음의 무게는 0.718kg이고 파란색 종이 한 묶음의 무게는 2kg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흰색 종이 10묶음은 몇 kg인가요? 흰색 종이가 한 묶음이 0.718이네요 여기서 소수점이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7.18kg입니다 흰색 종이 100묶음은 한 번 더 이동하면 71.8kg이 됩니다 파란색 종이 10분의 1 묶음은 몇 kg인가요? 2kg의 10분의 1이니까 0.2kg이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0.2kg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종이 100분의 1 묶음은 몇 kg인가요? 거기서 하나 더 이동을 하면 1은 0.01에 100배입니다 1은 0.001에 1000배입니다 0.1의 10분의 1은 0.01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2.0의 10분의 1은 소수점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0.20 하지만 0은 안 써도 됩니다 0.20은 0.2와 같습니다 0.2의 10분의 1은 다시 소수점이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0.02 됐죠? 거꾸로 10배씩 하겠습니다 0.097의 10배를 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0.97 그 다음에 0.97의 10배를 하면 또 한 칸 이동해서 9.7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학익힘책 38에서 39쪽은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세요 또 만든 영상이 될까요? ら o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